안녕하십니까 k1 입니다 야 오늘 날씨 너무 춥네요 오늘은 2023년 2월 4일 토요일 입니다 섭씨로 따지게 되면 영하 15도 되는 것 같아요 섭씨로 따지게 되면 영하 15도 자 아주 꽁꽁 얼었습니다 물이 아 추워요 추워 지금 잡사이트에 지금 아침 현재 지금 아홉시가 안됐죠 밤새 안에 실내 가 너무 추워 가지고 야 지금 난로 따뜻히 피어났습니다 파일이 너무 얼어서 따뜻해야 부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진행중인 잡입니다. 조금 전에 봤던 곳은 홀베스가 있습니다. 홀베스는 아주 사연이 너무도 많습니다. 첫날 잡을 실고 나왔을 때는 원래 잡 티켓상에는 이게 플라스틱 텁이었던 잡이었어요. 그런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그걸 싹 뜯어버리고 이 샤오모드를 만들어놨더라구요. 첫날 모드 슐를러 키트 사다가 제가 직접 이해를 했었고 그리고 또 다음날 와가지고 다음날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와가지고 타일을 붙이다 보니까 칼날을 잘못 가져와가지고 잘못 붙인 거였어요. 그래서 한번 더 싹 뜯었습니다. 자 붙였다가 뜯은 차원이 있죠. 자 오늘은 이 타일 붙인 영상을 또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. 여기 타일은 세워서 붙이는 겁니다. 세워서. 붙여달래요. 붙여봅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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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춰보고그자가 났 Xing이요 서ielle 붙여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x6 타일을 세워서 인스타를 하는게 끝났습니다. 늪혀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더 걸리네요. 여기 바닥은 2x2 모자이크 타일. 여러분 감사합니다. K1 이었습니다.